방금 4시 5시 50분에 왔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공부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사시씨. 안녕하세요. 사시씨. 안녕하세요. 사시씨. 자, 그러면 오늘 부쿠할라만 66쪽. 아까 숙제 선생님이 다 봤어요. 숙제 잘했어요. 부쿠라띠한 66쪽. 그죠? 우리 먼저 한번 해 봅시다. 부쿠라띠한 66쪽. 자, 대휘씨. 여기까지. 네. 자, 뒤바짜 디아르티칸 해 보세요.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숙제를 좋아합니다. 음. 축구하고 농구를 좋아합니다. 아, 축구. 축구하고. 축구하고 농구를 좋아합니다. 아, 축구하고 공부하고 영 starter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학교운동장에서 친구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학교운동장에서 친구와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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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당면 랄빔밥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사시시 한번 해보세요. 일요일에 시간대에 갓에 가서 모아 그러면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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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ehen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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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일은 지니엘과 스튜렐지 모르게 스튜렐지 스튜렐지 저번에 스튜렐지 스튜렐지 고마워 하필 고마워 샤스 고마워 조사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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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스파투 스파투 센터를 해도 되고 그냥 스파투는 신발 한국말은 샌들 그 다음에 냉면 그냥 냉면 해도 돼요 냉면 디몰 맛간 냉면 그렇죠 냉면 해도 돼요 자 봅시다 1번 2번 멜라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2번 이 사람은 일요일에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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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습니까 냉면 그렇죠 냉면을 먹었죠 다음 3번 4번 데이비씨 이 사람은 일요일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일요일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이 사람은 일요일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죠 백화점에서 쇼핑했습니다 그리고 쇼핑 백화점 쇼핑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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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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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습니다 그렇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냉면을 먹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사시시 5번 백화점은 어땠습니까 뭐 백화점에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백화점에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케이 자 부쿠라띠안 끝 자 부쿠 비야사 부쿠 뽀꼬구로 가봅시다 부쿠 우따마 부쿠 우따마 135쪽이에요 135쪽 135쪽 말하기 수다양 자 여행 했어요 그죠 람빠우 여행 하다 하다 했어요 자 1번 데뷔차 아 밀라 농구했어요 그렇죠 농구했어요 2번 대휘씨 응 등산 응 등산 등산했어요 그렇죠 등산했어요 3번 사시 응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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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화 영화 했어요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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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멜람 쇼핑을 했어요 그렇죠 쇼핑했어요 쇼핑을 했어요 주가 볼래야 쇼핑했어요 잘했어요 다음 자 쇼핑을 했어요 대휘씨 뒤바받자 뒤바르티깐 망하고 우유가 있어요 응 아가 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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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1번 사시시 신원하고 책 책 책이 책이 있어요 그렇죠 신문하고 책이 다음 2번 멜람 모으세요 여학 UI 어нуть human 행cha 롯이 롯이 AB зах 가방하고 지게가 있어요. 그렇죠. 아들아타스전. 참. 사시 4번. 텔레비전하고 컴퓨터가 있어요. 그렇죠. 텔레비전하고 컴퓨터가 있어요. 다음 봅시다. 이야기해 봅시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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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따라하세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개하고 고양이를 좋아해요. 멜라씨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개하고 토끼를 좋아해요. 1번 대휘씨. 해보세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하고 농구가 농구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렇죠. 대휘씨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안 좋아해요. 운동을 안 좋아해요. 그래요. 오케이. 왜 안 좋아해요? 운동을 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요? 몰라요. 몰랐습니다. 네. 그래요. 오케이. 다음 사실씨. 2번. 잘란잘란? 잘란잘란. 산책. 산책을 좋아해요. 산책. 산책. 응. 산책을 좋아해요. 산책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젊을 좋아해요. 그의 이름으로 like? 고음을 좋아해요. 제 이름으로 좋아해요. Practice? 어. 아. 고음을 좋아해요.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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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시에요 과일 과일 불교 망고를 좋아해요. 두리안하고 망고. 망고를 좋아해요. 오케이. 파이야라. 네? 뿌파야. 파파야. 파파야. 멜라 씨는 파파야 좋아해요? 멜라. 멜라?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오케이. 다음 영화. 멜라 씨 해보세요. 3번.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액션 영화하고, 공포 영화 좋아해요. 멜라 씨는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멜라 씨는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해요. 다음, 아페 데이 씨, 도서관 가다. 해보세요. 네. 어제 뭘 했어요? 그 마른 뭘akukan apa? 도서관에 갔어요? 그렇죠. 선생님 따라하세요. 어제 뭘 했어요? 어제 뭘 했어요? 도서관에 갔어요. 1번 사시시아 멜라베 어제 뭘 했어요? 과정에 갔어요. 그렇죠. 2번 멜라, 대휘 어제 뭘 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 3번, 대휘 사시 어제 뭘 했어요? 책을 읽었어요. 그렇죠. 4번 사시, 멜라 어제 뭘 했어요? 공원에서 운동을 했어요. 공원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렇죠. 공원에서 운동을 했어요. 공원에서 운동을 했어요. 다음 등산. 공원에서 운동을 했어요. 자, 대휘 씨. 어떻게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볼까요? 공원에서 운동을 했어요? 평강력이 시작됐어요. 그럼 혼자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운동을 했어요. 어차피,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이 함께 나가서 운동을 했어요. 그렇죠. 따라하세요. 선생님,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럼 같이 산에 갑시다. 1번 데뷔씨 아사시시 베 저는 쇼핑을 좋아합니다. 그럼 같이 백화점에 갑시다. 그렇죠. 2번 사시 멜랑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럼 같이 불고기를 무슨걸로 먹다? 먹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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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읍시다. 받침. 먹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국 음식.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럼 같이 불고기를 먹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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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그럼 같이 불고기를 먹읍시다. 그럼 같이 불고기를 먹읍시다. 다음 3번 멜라씨, 데이비씨.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럼 같이 불고기를 먹읍시다. 바로 같이 불고기를 먹읍시다. 바로 같이 불고기를 먹읍시다. 그럼 같이 테니스를 칩시다. 그렇죠. 그럼 같이 테니스를 칩시다. 다음 데이비씨, 사시씨.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럼 같이 흡장에 갑시다. 그렇죠. 다음 137쪽. 137쪽 지리산에 다녀오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 같이 흡장에 갑시다. 제한번 말씀하십니까. 대이비씨. 아. 사시씨 100. 네, 제가 알을 때까지. 네. 주말. 주말? 잘. 주말 잘 보냈어요. 너는 뭐 했지? 너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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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는데? 네네, 끝까지 끝까지 받았어요 뭐.. 아르리지? 네네 네, 내가 끝까지 끝까지 계속 끝까지 무엇을 했지? 너는 뭐 하니? 시리... 시리... 시리 산에 .. .. 제 방에 왔다. 네. 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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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아예ers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 주에서는.. 저는 오늘 저녁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 주에서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4월 1일에.. 5일에..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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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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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했어요 자 주말 잘 보냈어요 보냈어요 아빠 다 사르냐 아빠 보내다 보내다 그렇죠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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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응 응 응 응 그쵸 그 다음에 왁두주가 비사 응 응 응 원래는 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응 주말을 잘 보냈어요 그러면 아리퍼캉크말인 바게마나 응 해도 돼요 응 네 잘 보냈어요 야 바이바이 사자 무엇을 했어요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다녀 왔어요 아까 이제 그 멜라는 어... 발리 이라고 했죠 그죠 발리 다리 다리 지리산 응 응 해도 되고 뻐러기 응 뻐러기 끄 지리산 응 해도 돼요 그래서 다녀왔다는 얘기는 볼락발릭이란 얘기에요 볼락발릭 응 사야 뻐러기 끄 지리산 랄루발릭 끄시니 그러니까 다녀왔어요 응 등산을 좋아해요 저 도 네 도 주가 그죠 사야주가 등산을 좋아해요 다음주에 설악산에 갑니다 신타시도 같이 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설악산 지리산 산 이름이 나오잖아요 지리산 네 설악산 그러면 물론 여기 산 산이 뭐에요 바사 인도네시아냐 군웅 그래서 군웅 지리 군웅 설악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군웅 설악산 군웅 지리산 알겠죠 알겠죠 까르나 지리산 순들이이니 설악산 순들이 남아 군웅 알겠죠 나이니 남아 군웅 알겠죠 나이니 남아 군웅 그래서 군웅 지리산 군웅 설악산 이렇게 해야되요 예를 들어서 한 강 한강 뭐에요 숭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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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다리 꼬다 서울 숭아이 한 그러면 안되고 숭아이 한 강 가르나 한강이니 남아 남아 숭아이 알겠죠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무엇을 했어요 네 잘 보냈어요 무엇을 했어요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무엇을 했어요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무엇을 했어요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에 다녀왔어요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다음주에 설악산에 갑니다. 신타시도 같이 갑시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 낚시를 하다. 자 대휘씨, 사시씨 배. 주말, 주말,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무엇을 했어요?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했어요. 어, 낚시 뭐예요? 낚시하다. 낚시를 했어요. 어, 뭐 많지? 낚시를 했어요. 응. 어, 낚시를 좋아해요. 어, 낚시를 좋아해요. 어, 낚시를 좋아해요. 다음주에, 낚시. 다음주에, 낚시. 바다, 바다. 다음주에, 바다에 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주에, 바다에 갑니다. 신타시도 같이 갑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디울랑이. 대휘씨, 사시씨. 네.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무엇을 했어요? 낚시를, 낚시를,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좋아해요? 저도 낚시를 좋아해요. 다음주에, 바다에 갑니다. 신타시도 같이 갑니다. 에잉? 같이? 갑시다. 갑시다. 아, 신타시도 같이 갑시다. 그죠? 같이 갑시다. 다음. 자, 사시씨. 아, 낼라데. 2번. 영화를 보다.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무엇을 했어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좋아해요. 저도 영화를 좋아해요. 다음 주에, 극장에 갑니다. 신타시도 같이, 극장에 갑시다. 신타시도 같이, 극장에 갑시다. 그쵸. 신타시도 같이, 극장에 갑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아. 배. 뻔하르지마. 자, 아. 대위씨. 배. 사시. 뻔하르지마. 멜라. 아. 오랑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람. 배. 오랑 꼬레야. 한국 사람. 오랑. 아. 네. 오랑 인도네시아. 네. 오랑 인도네시아. 네. 오랑 꼬레야. 오랑 인도네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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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뉘아에서요 길이 산에 위하에서요 제가 걸어갈 때 가면 안으로 돌아가게 돼요 가면 강조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도 좀 더 기다려 Entonces 나뉘아에서 마주 잘 거예요 손을 갔을 때 가면 나묘아에서요 서락서락산에 갑니다 minggu depan, saya pergi ke 서락, gunung 서락 신다시도 같이 갑시다 신다, ayo pergi bersama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A 멜라 배대위 씨, 살싯 씨 번호로 주마 apakah menghabiskan minggu dengan baik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다? 언제 täll 말이야? 네, 제가 바로 다녀올 것입니다 x, 내가 정말 잘한가요 정말 잘한다는 건가요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무슨 일일 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죠? 지금 전혀 왔어요 바이너 어떻게 thru 바이너가gramarea 셔서 감사합니다 store prac좀 에게 Eventually 해고 싶으성을 생각하고 핸드니까 바이너 지을 campus 올해 사각사각사는 감히다 제가 자기가 사각사각 사각사각 대완 다음 사시시 멜라시 배 대유시 번어르지 마 다음 사시시 음 음 음 아 아 아 음 아 네 아 아 아 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지? 제가 먼저요? 네 네 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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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지 지니 저니가 소요 그렇죠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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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소락산해 받습니다. 침타시토 카치답시다. minggu depan, pergi ke gunung...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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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2번 한번 해봅시다. ... ... ... 대위시 아르티카 에디시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에디시 suka olahraga apa?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saya suka bula basket 그래요, 그럼 이번 주 도요일에 같이 농구를 합시다 그렇군요, 잘했어요 선생님, 따라하세요 유나씨, 농구를 좋아해요? 유나씨, 운동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수영하고 농구를 좋아해요 수영하고 농구를 좋아해요 에디시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에디시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농구를 합시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농구를 합시다. 오케이. 자, 봅시다. 아, 배. 1번. 아, 멜라 씨. 배, 대휘 씨. 대휘 씨, 과일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무슨, 무슨, 무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과일을 좋아해요. 오케이, 네, 좋아해요. 다음,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달기하고, 보도, 보도를 좋아해요. 으흠. 어, 멜라, 멜라 씨는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으흠. 저는 보도를 좋아해요. 으흠. 그럼, 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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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 주, 네, 서비. 그럼, 시장에서, 시장에서, 이번 주 시장에서 보도를 합시다. 음, 사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응, 사십시오. 그래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시장에서 보도를 합시다. 응, 삽시다. 응, 삽시다. 2번 영화 영화를 좋아해요? 언니씨? 그냥 언니 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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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무슨 영화 영화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액션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액션영화를 봅시다 오케이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액션영화를 봅시다 봅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듣기 같이 해봅시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듣기 알겠죠? 네 네 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